서윤씨도 발레리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저도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교습도 받았었는데 안 한 게 뭐예요? 아? 서윤씨는 굉장히 많은 거였어요 이것저것 다 찔러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랑 발레리나를 했지 않았을까 썼었죠 유리씨는? 네 저도 저는 세 가지 썼어요 발레리나랑 저도 발레를 옛날에 배웠어가지고 아니면 수영선수나 아니면 바이올린도 배웠어가지고 바이올린도 배웠어 세 가지 썼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안 해본 게 뭔지 궁금해요 되게 신선해요 신선해요 태권도 해본 사람 저요 다 나오네 다 서윤이 못 해본 거 있을 때까지 물어봐요 아니 많아요 못 해본 거 그래요 정답자 다섯 분은요 이따가 선곡표 방에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